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해서 발표했습니다. 민간 주택을 포함해서 사전 청약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인데요.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른 혼선,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전 청약 확대 방안, 대출 규제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부동산 공급 방안, 대출 규제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공급 방안, 공급을 추가로 늘린 것 같지는 않고 조금 구체해서 발표한 것 같아요. 사전 청약을 대폭 늘렸다는데. 주황수 교수님,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홍무총리 발표한 게? 한마디로 본다면 뒤에 공급할 내용들을 좀 앞으로 당겨서 공급하는 효과를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본다면 이전에 발표했었던 수도권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0만 가구였다가 32만 8천 가구로 용종률을 인상시켜서 숫자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됐었던 시흥광명지구 같은 경우 한 4만 가구 되니까 정확하게는 36만 8천 가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번에 지난달에 3천 가구 정도를 드디어 시범단지 형태로 해서 사전 청약을 들어갔었거든요. 계양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스케줄이 조금씩 있었을더랬습니다. 사전 청약으로. 그런데 그러한 사전 청약을 물량을 좀 늘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수요 분산 효과를 통해서 집값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 어찌 보면 또 정부도 약간 급한 면도 있고요. 급하죠, 지금. 그래서 약간 구육지책 같은 그런 느낌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전 청약이 늘어난다는 게 그동안에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공공아파트에 대해서 청약을 했는데 하게 허용했잖아요. 이번에는 민간 아파트에도 허용을 한다면서요. 몇만으로나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된 것은 지금 다 합쳐서 10만 1천 가구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정확하게 민간 청약 부분을 얼마 정도로 할지는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량으로는 한 10만 가구.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요. 36만 8천 가구 중에서 10만 가구 정도라면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거니까. 예상에 그러니까 업계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그런 물량보다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요. 특히 수도권에 좀 많이 하는 거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 집값 상승의 어떤 근원이 되니까 그런 지역들을 먼저 수요 분산을 시켜야만 전반적인 집값의 안정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철치 평론가님. 지난번에 보니까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허용해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사전청약 확대하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된 모습도 보이고요. 지난번에 했었을 때 성남 복종이라든가 위례신도시는 100대 세자리 경쟁률까지도 나오게 되니까. 이 정도라면 요즘에 지금 가장 큰 게 매수 심리 아니겠습니까? 영끌 방향. 지금 못 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10만, 7만은 지금 서울 수도권입니다. 사전 분양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눈여겨봤던 것이 지난 84대책 공급대책 나왔었잖아요. 그때 후보지들이 좋았거든요. 거기 태능 골프장에, 과천에, 용산에 있었는데 그게 1년 지나서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와르르 또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끌고 나온 게 있어요. 가령 태능지구, 태능 골프장이 물론 규모는 좀 줄였습니다만 당초 만 가구, 그 이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6,800가구 정도죠. 다시 꺼내들었고 과천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여기가 알짜잖아요. 또 여기가 살고 싶어하는 곳들이고. 그래서 여기도 이번에 사전 청약 10만 원 올 때 넣는데. 일단 앞으로도 차차 교수님과 얘기를 하겠지만 실행의 문제죠. 이게 또 돼야지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신뢰도 얻고 이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황수 교수님, 이 사전 청약을 한다는 것은 지을 땅은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분양보다 한 1, 2년 정도 앞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을 받아서 땅을 다 확보하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 절차상에 효과는 우선 효과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일정 부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바도 아마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실제 지금 상기 신도시라든가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또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공공택지 형태로 개발하는 이런 신도시들이 지금 토지 보상률이 생각보다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빠르게 토지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지역들이 원래 있었던 매매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공시지가에서 플러스 20%, 30% 정도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린벨트 지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가보다는 낮은 보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공공택지 지구라든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여러 가지 난점들이 좀 있거든요.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지주들의 어떤 불만들을 갖다가 실제로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굉장히 정부가 공급이라든가 집값 안정에 대한 어떤 그런 모토화에 상당히 서두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전 청약을 카드를 꺼낸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아직 내가 지을 땅의 지역은 확정은 해놨지만 내가 거기에 완벽한 소유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들어올 사람들을 미리 모집을 하는 셈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모든 연결고리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잘 연결이 되어야만 사전 청약을 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연결고리가 보상이라든가 수용, 개발 이런 모든 연결고리 중에 하나라도 흐트러져 버리면 사전 청약을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전 청약을 하면 사실은 저는 기대했던 게 그동안 만약에 올해 사전 청약을 하면 보통은 본 청약을 한 1년 정도 뒤에 그러면 올해 8월에 했다. 그러면 내년 8월 정도에 본 청약을 해서 사전 청약의 요건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 본 청약에 당첨이 되고 그로 인해서 본 청약을 하는 시점에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한다면 3년 정도 뒤면 입주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최단기 코스로만 한다 하더라도 올해를 만약에 사전 청약 당첨된다고 하면 4년 뒤에 입주해요. 4년 뒤에. 그러면 2025년인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4년이라는 거죠? 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주 잘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거의 말하는 정부가 생각하는 베스트 플랜이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지난달에 했던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도 본 청약이 2년 뒤더라고요. 그러면 입주가 5년 뒤니까 2026년이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미래에 뭔가 좋은 어떤 자산이라든가 좋은 부동산을 얻거나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아니면 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내가 잘못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계속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잘 됐는데 어찌됐든 이게 사전 청약이라는 게 공급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기 수요만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부가 바라는 것은 지금 집값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 그게 가장 시장 큰 관심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역효과 중에 하나가 사전 청약에서 또 원하는 지역에 잘 당첨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또 그 지역에 전세 사려고 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세 값이 높아지면 또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더 오르죠. 해당 지역의 집값을 또 높이게 되는 또 그런 몇몇 역설적인 기술적인 부작용들도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타임테이블인 것 같아요. 교수님도 시작했지만 정말 2025년에는 입주가 될까? 정말 2024년 말 빠르면 내 집에 정말 이사 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 이제 중간중간에 삐긋삐긋되는 이야기들 나오고요. 저번에 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태능 골프장이라든가 과천종합청사처럼 아예 그냥 뭐 일 하나도 못한 채로 1년이 가버리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국민들이 이제 그걸 또 파악해겠죠. 그렇게 되면 신뢰가 또 깨지고 그럴 바야 있는 집 사자 또 뭐 이런 지금에 나오고 있는 악순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첫 번째 했던 산비신도시 사전 청약은 잘 됐고 흥행에도 성공했고 반응도 좋았습니다만 아직도 가야 할 또 풀어야 할 숙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전 청약 대상에 도심 공공복합사업 물량의 일부도 사전 청약이 되는데 지금 그 공공개발을 정해진 곳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진전이 안 되는 곳들이 지금 많이 있죠? 오히려 그 외곽 지역의 기존에 있었던 개발 제한구역 지역들보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이 훨씬 더 반발이 심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가 단독으로 별도로 스스로 셀프로 개발을 해도 충분히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만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강제 수용하겠다라고 와서 물론 이제 전반적인 어떤 국민의 어떤 공공봉이라든가 주거난을 해결하는데 약간의 또 이제 직주 분접한 그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개발을 해서 공공성에 기여하는 바는 있겠지만 그건 또 그건 그거고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나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동의라든가 이런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의 리스크는 외곽 지역의 어떤 택지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이미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에서 주민들이 철회해달라 우리 안 하겠다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 지역들이 대부분 기존의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동안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조합의 비리라든가 또 사업 진행 속도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딜레이가 많이 됐었는데 공공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정부가 좀 밀어붙였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공공에서 하는 것들이 사업 진행도 빨리 하고 투명하게 하는 그런 것들까지는 좋은데 혹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이 모두 다 공동으로 원하는 사업에 대한 속도라든가 또 아니면 사업성 이런 것들을 공공이 전부 다 확보를 못 해줄 거라는 그런 불시극함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러한 지역들을 공공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모자란만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전 청약 이용이 예정 분양가라고 하는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실제 분양가와 예정 분양가 큰 차이가 나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고 일단은 현재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 분들도 있지만 사전 청약에서 썩도 가격이 싸지가 않다라는 항의도 실은 나왔었습니다. 지난 번에 30도씩. 이번에 지난번에 썼을 때요. 60에서 80%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많이 올랐던 지역은 거기 대비는 60% 진짜 싸네. 제가 말하는 지역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부분들은 이거는 좀 확 싸지는 않네. 기대한 것보다는 안 싸다. 안 싸다라는 반응.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좀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 2025년이 됐습니다. 혹은 2026년이 됐어요. 그래서 입주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부동산 시장은 셋 중 하나겠죠. 엄청 더 올라 있거나 현재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거나 할 텐데 가격이 2026년에 정말 현재 우리 경제수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사전 청약은 아마 그냥 본 청약을 킬할 수 있게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거 이분들은 난 안 받을래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LH가 다 떠안고 이게 또 다른 어쨌든 이게 엄청난 30만인 정도인데 물량 그런 것들. 또 이제 그런 어떤 또 하나의 가격 측면에서 이게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도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에 이제 초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정권이 연장이 재창출이 될지 교체가 될지 뭐 여러 가지 변호가 있을 텐데 이런 많은 제도들이 조금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집주인들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땅 주인들. 당장 뭐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달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8월 말 이제 9월이 다 됐으니까 사실 몇 개월 안 남았,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특별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정부가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따라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지연을 하거나 연기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추이라든가 이런 걸 관망하는 그러한 측면들도 많이 있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잘 안 움직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러한 시기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계속 집값 잡힌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어떤 이 정부가 들었기 이전의 어떤 주택가격으로 이제 되돌려 놓겠다라고 굉장히 공언도 많이 하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뭐 연초에 어떤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그 얘기를 공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켜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또 뭐 이런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들은 지금 신뢰를 좀 잃은 상태인 거는 누구도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좀 관망하는 그런 측면들이 더 계속 더 짙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 교수님께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정철치 평론가님 말씀을 하셨지만 태능의 경우에 원래 만호에서 이번에 이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6,800호로 낮추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밀도가 낮아지면서 환경이 좀 좋아지는데 뭐 이 정도면 그동안 반대했던 태능 주민들, 지자체 괜찮겠습니까? 6,805 정도로 낮춘다면? 오히려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그 어느 정도 이제 용적률을 낮추거나 아니면 밀도를 좀 낮춰주면 그 지역에 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제일 수혜자고요. 당첨될 분들. 될 분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또 반면에 그 태능 골프장 주변에 있는 집값을 또 분명히 아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에 당첨된 분들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밀도가 낮아지면 뭐 안에는 약간의 공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공공성으로 개발하면은 기부채랍하는 어떤 그런 공간들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무임승차 효과 프리라이드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어떤 환경들도 되게 좋아지다 보니까 그 주변부에 있는 집값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더군다나 또 세대수를 줄이는 건 좋은데 줄이다 보면 역시 정부가 얘기하는 충분한 공급에는 못 미치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 정도 가지고는 또 실제로 뭐 결국에는 어떤 공급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시장에서 점 하나 던지는 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려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이번 홍구총리가 또 발표한 데가 내용 중에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때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상당히 환영받을 만한 프로젝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름만 좀 바뀌었고요. 송영길 대표도 했었고 이재민 주사도 했었고 약간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게 미리 뭐 30% 전체 집값의 30%를 내고 그다음에 차근차근에 마치 월세 사는 것보다 좀 더 싸게 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15년 어떤 커트라인 때마다 이 집을 받을래 말래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집을 갖게 한다는 그런 거였었는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플랜도 있지만 만에 하나 지금 계속해서 수장들은 집값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상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켠에서는 또 대출을 좀 옥죄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또 누가 대출 프로젝트로 또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것들 또 하나가 과연 어떤 건설사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뛰어들까? 이런 것들을 떠안을까? 결국 그러면 다 또 LH 공공으로 가게 되는데 과연 민간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보관들 그런 것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이론이라든가 또 방향성이라든가는 좋죠.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야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일단 내 집 마련 딱 해놓고 차근차근 열심히 살고 갚아나가는 그런 취지이기는 한데 그게 좀 빨리 나왔었으면 한 2017년에 먼저 나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는 거죠. 이런 우리 시청자의 댓글은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값 진짜 떨어지나요? 아까 정치권 평론가님 집값 정보가 떨어진다고 계속 그러니까 꼭 이런 질문을 우리 시장에서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저도 뭐 시내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2008년 말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글로벌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날 수도 있는데 무시무시했었거든요. 코스피가 한때 2200 갔던 게 당시에 898까지 폭락을 했고요. 지금 음마 아파트 20억 싣고 얘기하지만 그 여파로 결국 2010년에는 7억대, 8억대까지도 떨어졌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음마가 8억대 시절이 있었어? 있었습니다. 2010년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풀었죠. 하고 금리를 엄청 낮췄죠. 그게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하고 13년 동안 집값도 저렇게 된 거고 주식도 저렇게 된 건데 제가 뭐 오른다, 내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끝은 있는 것이고요. 이 13년도 긴 시간인데 이 유동성 잔치, 유동성 파티, 저금리가 향후 여기서 5년이 더 큰데, 10년이 더 큰데 이건 예측하기가 힘들죠. 하고 서서히 긴축이라는 것들,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 또 이제 유동성을 좀 걷어들이면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냥 돈 뿌리고 하면 좋은데요. 꼭 그럴 때 나오는 복병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까지는 인플레가 없었기 때문에 13년간 우리가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이게 툭툭 튀어올라요. 먹거리도 튀어오르고, 유가도 튀어오르고 이게 인플레가 탁탁탁 튀어오르면 이제는 돈 푸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요. 풀면 그 이상으로 계속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즌 조정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까 시청자분들 주셨는데 오르나요, 내리나요보다 유동성 파티가 언제 끝나냐라는 것과 저는 끝은 멀지 않았다는 쪽입니다. 끝은 멀지 않았다. 이미 뭐 사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대로 파티가 곧 끝날 것 같긴 한데 벌써 지금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꽉 조이니까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시왕수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대출 줄이는 게 워낙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00조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줄이긴 하는데 이게 집값을 잡는데 좀 염두에 둔, 그걸 목적으로 한 거 아닐까요? 보통 이제 금융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때 보면 거시적으로는 집값 잡겠다고 금융정책 쓰는 건 이상한 논리거든요. 원래는 금융정책이라든가 특히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물가라든가 인플레를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한 조치이지 그러한 것들 중에 집값도 있겠고 식료품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집값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왜 대출을 어떤 은행은 11월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의 대비책이라든가 시그널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이상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제 주변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출을 갖다가 지금 보면 사실 이미 주택이 1주택이 있거나 2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얻어서 집 못 삽니다. 더 사고 싶어도. 결국에는 더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 없이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유동성 파티를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사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출을 안고 집을 필요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이거나 주택이 없는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집을 못 사게 아니면 가격을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전면적으로 다 중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세자금 대출도 꽉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 지인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하도 집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독립하기 위해서 전세를 얻으러 갔어요. 계약을 했대요. 계약을 했는데 지금 딱 이런 거 막혀버리니까 실제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계약금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딱 막히니까 실제로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출을 어느 정도 제어하거나 그다음에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여신 건전성을 위해서 제어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그건 각각의 디테일하게 약간 서민들을 위한 그런 축으로는 열어놔야 돼. 이걸 모두 다 한다. 더군다나 한 은행이 하니까 다른 은행들도 소위 말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가 여신 건전성의 비율이 아직 한도가 차지 않는 은행들을 따라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금융당국에서 시중 은행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행정감독이라든가 이런 식의 입김을 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는 그거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세자금 2천만 원을 포기할 정도라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네. 그런데 정부가 조금 지금 가계비씨 많은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가계비 그대로 둘 수 없다. 유동성 파티가 곧 끝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국의 규제가 충동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원칙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거죠? 거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거칠고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일단 당국에서는 모든 은행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협은행 또 언급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당국이 해줬던 가이드라인들, 주택담보대출 5% 이상 추가로 더 늘리지 말라라는 것들을 다 넘겼던 곳들이고 시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KB금융 이런 데 중에서는 아직 2%대, 4%대 증가율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순통은 트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 시중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내리면 그걸 따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깐깐하게 하겠죠. 그래서 주거래 은행이 아닌 분이 다시 거기 찾아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든 대목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존재하고요. 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도 담보대출이지만 지금 전세대출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 교수님 지인도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전세금을 내줄 때 반환보증대출을 또 있거든요. 자기가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가 양쪽이 다 막혀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공포스러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좀 거칠고 너무나 거치니까 또 다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직접 잡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예 대출을 못 받으면 집을 못 사니까 이거 부동산 정책인가? 특히 전세담보대출까지 막은 것은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어서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전세의 수요를 막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가 비어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살만할 정도의 거칠었던 방법이다. 저도 아까 최 교수님께 그렇게 여쭤봤는데 금융정책이 집값을 잡기 위한 금융정책을 쓰는 거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집값 이런 금융당국의 규제 지시 은행들의 대출 중단이 집값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나요? 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원래 어떤 자산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방향성이든 오르는 방향성이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추세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 자산가격을 제어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 돼야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살리고 또 사실 산업 연관 유발 효과가 큰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금리를 낮추고 빚 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집값이 어느 정도 반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세 반전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도 더 많이 낮춰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또 양도세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야만 나중에 추세 반전이 되듯이 당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의 금리 인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세가 반전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어느 정도 제어를 해서 그 에너지가 좀 농축이 되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 마침 한국은행 금통위가 26일이니까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 최 교수님은 한두 차례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떤 신호가 방향이 딱 이렇게 바뀌잖아요. 시장이 좀 충격을 안 줄까요? 어떻게? 글쎄요. 이미 유주얼 한국은행 총재가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긴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또 시장에 무슨 사인을 줬냐면 두 번은 일단 해놓고 보겠다라는 사인도 줬고 그게 최근에 말한 것이 아니라 최근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한국은행 발로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은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충격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내, 만약에 내일 올릴지 말지 모르지만 시장은 일단은 동결 쪽에 좀 더 비중은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올릴 것 같거든요. 올리고 미국 분위기 봐서 올해 한 번도 올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 2월, 3월까지는 손을 못 대죠. 괜히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올해 두 번 정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두 번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시중금리죠. 이게 어디까지 따라 올라가냐를 봐야지 더 금리 인상이 집값 잡는다가 연관이 될 텐데 저는 한 4.5 이상, 4% 후반부터가 소위 말하는 이 정도면 힘든 대로 보고 있거든요. 일반 대출 금리 기준으로요? 일반 대출 금리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까지는 그렇게 막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진다거나 잡는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그렇지만 지금 취약계층들 여기서 돈을 끌어쓰고 저기서 끌어쓰고 카드론으로 돌려막고 하는 사람들 일반 다중채무자들은 이렇게 조금만 올려도 굉장히 힘겹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1년간, 2년간 주식시장이 워낙 활황이 되다 보니까 빚 투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힘들어서 했던 분들도 있고요. 돈을 빌릴 수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직장이 좋다면 요즘에 한 때 신용대출 1억도 가능했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추가로 연봉 2배였다가 연봉 이내로 하게 되면 갚아야 됩니다. 이거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또 신용균축이 나올 수가 있어서 만에 하나 이게 주식 하락이라든가 이거에 단기적으로 맞춰지게 되면 두 개가 교집합이 되게 되면 또 이런 피해자들도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딱 부동산만 타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칫 원치 않은 타격도 함께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집값은 좀처럼 정부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 구체화해서 계속 내놓는데도 좀처럼 잡히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지금 트렌드가 전혀 꺾일 그런 조짐이 없습니까?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공급이라는 것이 당장에 뭔가 들어갈 공간들을 새로 늘릴 수가 없고요. 우리 정평양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리도 그렇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시청자들께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는 자산은 실제로 없습니다. 모든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은 너무 뭔가를 다 올인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유동성 파티가 계속 갈 수는 없다 하는 거나 하늘까지 오를 자산은 있는 것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공급 방안, 시장 통향 두 분과 함께 토론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왕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